식물성 재료 중에 선명한 색을 지닌 것들이 모두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줄기에 힘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근육도 빠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소변줄기는 특히 정력의 지표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조금씩 새는 잔녀가 함께 나타나면 삶의 질과 의욕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립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이렇게 소변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를 신허라고 진단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력이 약해진 것이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정력감태나 조루증, 발기부전의 치료와 함께 소변줄기에 힘을 길러주는 한방의 비아그라 같은 처방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자연종환입니다. 줄여서 오자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만 급성으로 비뇨기계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제외합니다. 5가지 약재가 모두 자압자로 끝나기 때문에 오자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입니다. 노인이 신기가 부족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와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없거나 정액이 저절로 나오거나 발기부전일 때 쓰이는 처방이죠. 그래서 전립선비대증이나 방광염으로 인한 배뇨장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환을 지어 먹는 것인데요. 오늘은 끓여서 차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자의 재료는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 5가지인데요. 구기자는 신장의 음기를 보호하고 속알과 전신마비를 치료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죠.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작용도 있습니다. 이외에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서 치매를 예방해주고 간기능을 높여서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토사자는 다른 나무에 기생하는 등꿀식물의 씨앗인데요. 한방에서 정력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자생성을 촉진해서 정자의 숫자를 늘려주고요. 뼈를 강화해서 관절통과 요통에도 효과 있습니다. 또 간과 신장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양기를 높여주고 유정이나 발기부전에도 효과있죠. 또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소변 이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복분자는 산딸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산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비타민C, 탄닌 등의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원기회복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메르스가 유행할 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요. 피를 맑게 해서 신장기능을 강화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관 내 침전물의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복분자의 이름이 소변줄기가 강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복분자를 복용하면 강한 소변줄기로 요강을 뒤집어 버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차전자는 시골길에 흔한 질경이의 씨앗입니다. 인효작용을 촉진해서 부종을 개선해주고 염증을 치료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방광염과 요도염을 치료하는데 빠지지 않는 약제죠. 앞에서 말씀드린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처럼 방광기능과 신장기능을 보호하는 효능은 없지만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돕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제 되겠습니다. 이 차전자의 껍질이 차전자피인데요. 강력한 효능이 있는 식이섬유소, 주로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누수증후군의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이 차전자 씨앗은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자나 결명자를 대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색이 아주 붉은색을 띄고 있죠. 이 붉은색이 안토시안인 성분 때문인데요. 식물성 재료 중에 선명한 색을 지닌 것들이 모두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포도, 금은깨,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죠. 오미자는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다섯 가지 맛이 모두 포함된 완전체 한약제이기도 하구요. 몸이 허한 것을 보호하고 장을 튼튼히 하고 눈을 밝히고 남자의 정력을 돕는다고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맥문동, 인삼과 함께 끓여서 시원하게 드시면 더위를 물리치는 생맥산이 되구요. 복분자 음양곽과 함께 드시면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다섯 가지 약제를 배합해서 환으로 지은 것을 오자환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기성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집에서 약차로 만들어 드실 때는 구기자 3g, 토사자 복분자 2g, 결명자 1g, 오미자 0.5g의 비율로 1000cc의 물에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자만 쓰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돕는 인삼을 첨가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과 대추를 첨가하시면 더 훌륭한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변의 힘을 늘리는데 운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스쿼트, 달리기 등산과 같은 하체 단련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오자인삼 약차 많이 드시고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 비대증 없는 건강한 몸 만드시고 소변줄기의 힘도 강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